cz병 오늘 이쪽으로는 안 올라가지요? 어, 어우, 어 여기만 아, 여기만 여기랑 여기 정도? 그러면 내일은 낮은데 여기랑 요정도 타고 그러면 다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리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뭐 실버, 스포, 아니면 어너덜 월 이런 곳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하면 괜찮다 들어가면 돼 아무것도 타도 어차피 또 이것도 한다고 하죠 또 내려오는 것 같아 눈이야 눈이 좀 소랑눈이라 카드만 소랑눈이 우박처럼 있던데 어? 소랑눈이라 카드만 눈이 막 이렇게 우박처럼 얼어가지고 뭉쳐가지고 눈이 이렇게 알갱이 같이 들어있구나 눈이 이렇게 알갱이 같이 들어있구나 오늘 만약에 귀가 와서 뭐 하루 쉬는 거지 덕분에 아이고 호멘이 같이 들어있는 호우 아니요 입장하는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우와 황기가 스킵하겠네 아무도 없어 이게 뭐고? 어느 쪽으로 볼텐데 이게 좋다 신설이 약간 이래 약간 깔려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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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 건 무조건 다이아몬드네. 네모도 하나짜리가 있고 두개짜리가 있고. 그냥 개수 차이고 그냥 지게 뭐... 파란 거는 전부 네모네? 어... 나는 그거를 좀 차이가 있으면 좀... 좋을 것 같아서... 정설이 다... 정설이 다 볼 수 있으니까... 굳이 뭐 정설 매번 안 봐도... 이렇게... 이렇게... 양 생각보다 예쁘죠 네 화이트 이그마 피하면 되네 화이트 이그마 이그마 타면 된다 화이트는 뭐하러 화이트 왼쪽으로 내려가면 된다 아무거나 타고 내려가면 돼 이그마 타면 된다 이그마 타면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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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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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황제 스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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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